즐거우세요 오늘 한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근심 걱정 이 자리에 다 버리고 가시라고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미녀를 하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배우시는 우리 학생분들입니다 어른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함께 해주시고요 너무나 예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맞이할 때 아주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환영 이렇게 예쁜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왔다는 게 저는 참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렇게 행복한 남자가 어디 계세요? 이 아름다운 분들과 같이 수호가 이래서 저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형님! 축하해! 민혁 처음부터 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이동인 것 같다 기억이 나의 마음을 달리 빨발빨로 남긴 사람 상냥하게 안 되는 이유 위로 영원히 죽는 사람 1년 3개의 욕심을 지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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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